자, 2023년 11월 5일 오후 군무 나왔습니다. 5.4번 3코스 12시 10분에 남창고등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덕하차고지 중간교대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흐립니다. 오후에 비가 예정되어 있던데 안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대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덕하공룡차고지 중간교도 했고요. 자, 5.4번 3코스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12시 10분에 남창고등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중간교도 했습니다. 자, 탔구요. 자 자 그럼 좋습니다. 3시 18분 울산역 도착했습니다 12시 10분에 상호등학교 출발해 가지고 도시 30분 울산역 출발 예정입니다 삼남차고지 가서 마감치구요 가스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모스코 마감치고 왔구요 우산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출발 주신에 전화와 가지고 차 좀 바꿔 가라고 해가지고 이 앞에 차로 그 자리에 그대로 옮겨 타시면 돼요. 네 그냥 타시면 돼요. 대체 게시판은 많은 이들을 밀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오전에 이 스티로스 많이 доволь나요. 여긴 여긴 기세가 있는 물을 가득시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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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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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